1. 말을 함부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맡겨놓고 방아차 가고 스스로 모든게 내 탓이다. 내가 인연을 맺었고 인연에 따라서 내가 이사장에 나왔으니 이런 부딪힘이 있는 것이지 내가 없는데 어찌 인연이 되었겠나. 그렇게 자기 마음에 다짐을 하고 나쁘게 안되도록 하는 것도 진정한 행위자 너밖에 없어 하고 맡겨놓고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행을 해주면서 미운 마음 갖지 말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행한다면 상대에게까지도 와이파이가 들어가서 상대방도 마음이 바뀌어서 아주 출중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성 안내고 좋은 낫으로 웃으면서 따뜻한 말로 남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크고 작은 것 달리 보지 않고 보잘 것 없다 하여 얕잡아 보지 않고 그렇게 밝은 마음으로 살아도 얼마 살지 못하는데 왜 다 두고 왈가왈부 따지고 험한 말 하며 피곤하게 살아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하질 않고서는 살 길이 없다면 모를까 시원하고 편안하고 미소 짓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말입니다. 아 참 힘들죠. 화가 나면 입안에 담고 있는 말이 뱉어야 되는 뱉어야지 아 이런 것도 졸업 중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단전에 쥐는 힘이 없고 이제 자기가 소고삐를 잡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죠. 참 읽으면서도 부끄럽네요. 무엇을 살 돈을 주거나 옷을 잘 입히거나 잘 먹이거나 그런다고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을 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신력을 길러주는 것이고 진정한 행위자 또 투루 두어 자기만의 보배를 찾는 길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전 우주를 맡겨주는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재산 밀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제가 하는 거로는 아무리 수돗물이 퐁퐁 나와도 자기 집안에 관정 하나 뚫어두고 우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와도 걱정 없죠. 물 걱정은 없죠. 다 아파트에 사니까 비유하면 그런 거죠. 비유하면 수돗물 아니고 우물물 수돗물이나 우물물이나 근원은 다 진정한 행위자 주인공의 바다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집착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이 어느 대상에 한정된 것이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앵글이 앵글이 진정한 행위자면 앵글이 트루 두어면 일체 존재를 똑같이 보는 거죠. 만물이 평등해서 둘이 아닌데 어느 것은 사랑하고 어느 것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동체대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왕 사랑을 하려거든 진짜 사랑을 하십시오. 주인공의 입장에서 진정한 행위자의 입장에서 성품의 입장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내가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달라고 하지 않고 달라고 하기 전에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는 상태가 되면 진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을 사랑하라 하지만 사랑하기 이전에 모두가 내 몸이요 내 아픔이요 바로 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안한다 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비록 자비가 됩니다. 내 쪽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상대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겉으로 가면을 쓰고 속으로는 성내는 마음 복수심을 품고 있으면 상대방도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문제나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문제에 특출한 방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있다면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 이전의 그 자리 마음 이전의 그 자리로 가는 것 뿐입니다. 사람의 잠재되어 있는 생각 하나가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합니다. 때문에 평소에 늘 마음으로 따뜻하게 배려할 줄 알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라도 아끼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신의 잠재의식에 새겨져서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량빛을 갚는다고 했는데 말 한마디에 인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생각 한번에 천년북은 업이 높기도 합니다. 귀신하고 친구가 되려면 귀신이 되어야 친구가 될 수 있고 소돼지하고 친구가 되려면 소돼지와 한마음이 되어야 하고 나무하고 친구가 되려면 나무하고 한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은 파장이 달라서 저항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상대로 화해서 상대로 그렇게 내가 바뀌어서 하나가 되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줄 모른다면 이승저승을 둘 아니게 왕래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읽지만 최근에 제가 화나는 사람들한테 한 행위를 보면 부끄러워서 더 읽지도 못하겠네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했죠. 예전에는 이런거 하고 나서도 맞아 그놈은 그래도 되는 놈이야 그놈은 마땅히 그랬사 그러면서 이제 반성을 못했는데 이제는 잘못은 하지만 그 잘못을 누이치 줄 아니까 누이치면 횟수를 줄여야죠. 네 금강장 보살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